cage 피전프야? 거두스핀 점프로? 아..왜 이렇게 멀어 어..뭐가 이렇게 안맞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노어어어 끝나고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쉘 첨프하고 스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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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쉘 잡고 TAS하고 한 번 더 TAS하면 끝나네요 안 잡아줬어 아아 말도 안 돼 그렇지 나이스 바로 되잖아 아까 전에 내가 얼마나 앞에서 했길래 쉘이 안 잡혀가지고 아아 쉘 잡히니까 그냥 바로 되네 네 나이스 아아 좋아요 허허 딱히 거북이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딱히 거북이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하하하하 어허 벼슬 충격 에이 어허 헉 또 으 으 으 버섯을 충게 함정이 아니라 컨트롤이 가능하다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일단 뉴스마 맘에 들고 시상에 버섯 하나 안주냐? 시상에 줄 것처럼 해놓고 안주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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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완전 이상했는데 no 아이씨 아이씨 굿 날로 먹었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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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쿵이 를 옮겨야 된다고요? 넌 어떻게 옮겨 내가 뚜껑이 없는데 뭔소리 하는거야 이거 아니 이거 쿵쿵 으로 옮기는건데 아이씨 아하 히든블러그를 이렇게 한 칸씩 믿는거구만 오케이 와 이거 잠깐만 이거 피술치 쳐졌는데 왜 급했어 저 오른쪽 밑에 피술치 하나 더 있잖아 아 그걸 깜빡했네 방금 이거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굿샷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네요 처음에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디어 좋은데? 스타 줘야지 아하 이 제작자분 맵이면 괜찮은 맵일 것 같은데 그러나 어렵다는 거 맵은 괜찮으나 어렵다는 거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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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포 위에서 아하 아하 굿 세이브 주시구요 저어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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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껄 수 있어 굿샷 뭐하니 도 우린 굿 지지 야쓰 좋아요 보너스를 놓친건 아깝긴하지만 괜찮아 보너스를 놓친건 아깝긴하지만 보너스를 놓친건 아깝긴하지만 보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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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낚시문이 있다 밟을 생각은 없었다 여긴가본데 아우 뭐가 나오니? 어후 안들어가죠 방금 점프할 때 안 막혀 있길래 그냥 했더니만 오 들어가지긴 하네요 와우 안들어가죠 갑자기 중간에 비워가지고 놀라잖아 여기일 것 같아 근데 진짜가 어떡하죠? 너 너 너 너 너 믿어요. 그렇지 다가간다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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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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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해보할걸... 아... 아... 아...